감정의 조각 옴닉은 감정 같은 거 없어 엘리트 상점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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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를 4마리나 잡으려면 파괴광선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못 먹어도 엘리트 갈 겁니다 강호하고 엘 엘 엘 이게 나으려나 여기로 가면 강호 하나 더 알 수 있네 불 엘 불 엘 불 엘 여기로 가자 여기로 상점 도 갔다 갈까 가자 상점도 아니 램프 쓰려니요 왜 이렇게 싫어 아 킬 가 킬 주야 일제사격 축전기 냉정함 강화할 시간 없거든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 상점을 먼저 가보자 아 나 구체 없지 구체 없는 진따 홀로그램 재활용 터보 이거 빨리 조금 괜찮은 거 나와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 엘리트 가기 전에 뭐 좀 챙겨야 되는데 아 큰일났네 이거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안 돼 예의바른 놈 갈 때 고맙다고 하네 그래 쟤도 급히 돈 쓸 일이 있었을 거야 첨탑 안에 어머니가 아프시겠지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암전 최적화 최적화 재활용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폭풍 넣고 나중에 파워 카드 더 짚거나 이거 3개 다 괜찮네요 암전 잡고 저거 돌리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 저거 이중 시전도 쓸 필요 생기고 그러면은 폭풍 쳐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안 잡았으면 쟤 깨는데 안 잡았으면 안 잡았으면 안 잡았으면 안 잡았으면 그렇게 하아.. 메아리 하위모 밑작업 하위모 쓰면은 재활용 강화해가지고 저거 재활용 두 번 쓸 수 있는데 욕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이거 쓰고 재활용 강화해서 덱 한꺼번에 확 줄이는게 근데 드로우 언제 챙기냐 아니면 밑작업 강화해서 드로우를 챙길까 아 잠잠 동시비면책 똥시비면책 와 어랄 하위모 하위모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게 낫겠죠 하위모 활용하려면은 하 ус 엔 잉 통길래 아 아 아 영코 카드 하나 정도만 더 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재트킥 정도 지르면 되나 아니 하위모 왜 또 나와 꺼져 두 장이면 됐어 케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더 나올까 아이고 그래 우석 재발용 뿅댐 트리포 올 트리포 올 지금부터 와 담뱃대 운석 재활용하려면 드로우 뭘로 보지 주나주나님 관료가 잔다 운석 재활용하실 아니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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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면은이야 해 희생충 아이고 내 체사 아 이런 쟤 왜 저렇게 세게 때려요 저주인형 이런 우석강타 나을걸 뭔가 되게 이상해 뭐 근데 육강렘 정도는 쉽게 잡겠네요 아 아무튼 쉽게 잡음 아 아무튼 쉽게 잡음 아 야 너무 아프다 운석 강타 하나 더 나았고 전류 타격 운석 강타 하나 더 잡고 저거 채우자 재활용으로 어이 아니 갑분하 아니죠 올포원 잼 레코로 0코 만든 것들 올포원으로 싹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다잉 딱 때라 근데 0코가 하나도 안 나왔어 단 하나도 단 하나도 그지 같은 겐 이거나 0코됐네요 신난다 아니 에너지 줘 봐 코스트 넘쳐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위모 쓰고 0코스트로 또 하위모 또 가져오고 야 신난다 하위모가 하위모 가져온다 하위모 가져온다 에너지 줘가 3코스트로 나오면은 그거를 어디다 쓰지 그건 정말 필요 없잖아 안 쓸래 거른다 제발 용받다 줘 렘리니불 렘리니불 그런거 없고 지워 의심말고 타격 지우는게 난다 근데 의심은 좀 지우자 의심 싫어 보라색 유물 시작시 저거 뭐시기 저것이 뭐시기를 영창합니다 0코스트 하위모 나왔죠 아이유 코스트 봐 신난다 타읍 거른다 아 근데 이거 두개 이거 세개 열심히 강호했는데 스네코 때문에 다수를 못써줬어 이런 젠장 난 뭘한걸까 내가 1층에서 한 일은 뭐가 되지 아싸 0코 운석 배터리 보존 필요 없을거 같애 운석만 게임이야 지금 0코스트 하위모 이런게 나와줘야돼 ifu 음....땉히 뭐가 없군 아니 코스트는 많은데 다 쓸 수가 없네요 3코스트하위모 1코스트하위모 암전이 0코스트니까 암전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4기 구하겠진다 밑작업 이런게 필요해 R 도 있어서 괜찮군요 덤벼 야 지금 내가 누군줄 알고 어딜 간지 뇌운하 무지개요 일단은 운석강탈을 쓰고 비하 뇌운하 무지개 안 돼 곰 물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걷어내기 같은게 필요해 더군다나 메테오도 있으니까 0코스트 걷어내기 바로 이거야 이걸 노렸어 아이씨 아이 괜찮아요 아무튼 괜찮아 아이 아깝다 아이 너무 아깝다 아이 0코스트 운석 떴는데 아깝다 걔 아깝다 걷어내기도 0코스트였는데 어 0코스트 운석 또 떴다 실력이죠 이게 이게 실력이죠 운석 쓰면 드로우 3개 보죠 이러면은 끝났죠 저의 화려한 실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코스트가 너무 많아서 할게 없다 할게 많은건가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삼태오 삼하위모 오케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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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이게 게임이지 그래 어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었어 그래 여태까지 이 맛을 모르고 살았다니 이게 게임인데 네 메테오 4장 어 스네코 룬 나한테 있죠 스쿼트 김님 스쿼트 김님 관료 감사합니다 아 네 에너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구요 드로우 챙길 수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아 근데 0코스트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 안나왔다 음 나왔다 이제 이제 드로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으 타견붐들 갑시다 아으 타견붐들 갑시다 가즈오 가지요 지금도 핸드 터지는데 싫어요 메아리 창공지네 메아리도 고스트 낮게 나오잖아 오예 창공지네 이렇게 높이격을 못하는건가 방법이 없네요 에포 아이고 그냥 넘어갑시다 밑작업이 먼저지 그래야 드로우 보니까 하위모스면 운석감타 가져올 수 있고 그걸로 다시 드로 아니 코스트 땡겨서 코스트 계속 땡기고 강타 강타 아이고 덱 한번 돌아갔어 이거 덱 한번 돌아가면 안되는데 파괴광수원도 쓸 수 있겠다 틀라즈마밖에 안쓰니까 빙하도 있긴 하네 음 아냐 그편 아이스크림이라서 상관없죠 아 이중시전도 쓸 걸 그랬다 니트론이 뭐 소세여 반갑습니다 걷어내기 밑작업 베아린 결탄 암전 하위무 결탄 하위무 사지 결탄 운석강탑 운석강탑 또 운석강탑 아이 망할 서투름돔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운석강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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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4마리가 끝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4마리가 제일 많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마리 그러면 여기로 4마리 가면서 여기서 지우고 여기서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혼코스트 운석강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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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밥을 넘친다 뇌우 같은거 없나 앗 이 망할 놈의 까시 까시가 할드 카운터네 너무 아프고 신속 쿠션이 더 낫겠네요 호스트가 쌓인다 드로우도 넘친다 이 망할 서투름 좀 치우고 싶다 이거 포션 먹어야겠네요 에너자이저 뇌우성도 필요한가 아잇 저주 이게 늦게 나와서 그래 밑작업 밑작업 나오면은 계속 돌아가는데 터보 후벼터 여기 홀로그램 저주나 싶을까 저주나 싶을까 아잇 저주나 자상일은 맨날 바뀌죠 아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이호 쓰는거 아니었는데 서순했어요 200은 서순해도 된다 아잇 별로 갖고 싶은거 없는데 아잇 저주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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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칸에 섰어 근데 한 마리 잡는거면은 어차피 피격은 하는거니까 별장관없겠죠 금속감사 다섯장이야 이 망할 저주 좀 치울까요 근데 힘을 주기는 하는데 아잇 저주 싫어 아이클났네 다섯장 여기로 버려먹 Kathleen 플메 아 못ject 서울 missionary 1일 도전은 재시작 안 돼요. 분홍 발자국 및 없으세요. 100대 때리자. 숟가락 살인마. 이게 대기진. 이게 대기진. 나의 108단 컴버에 자비를 얻다. 단 한 대만 적송해보던 박살나십니다. 메아리 다시 시작 제 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자 열지 맙시다. 상자 왜 열었을까. 알 서투름 너무 싫어. 상자 엔지 맙시다. 상자 엔지 맙시다. 4위모 또 나왔네. 상자 엔지 맙시다. 또 되나? 예. 개꿀. 삽 필요없죠. 지우는 것만 중요하죠. 상자 엔지 맙시다. 상자 엔지 맙시다. 상자 엔지 맙시다. 음... 이러면 높이격이야. 하위모 영코된 거요. 챔네크의 눈입니다 별탄 어? 쇠머리 야마리 또 왔냐 너 죽지도 않고 밑작업 운수업 강타 하면 되겠죠 복수하러 왔네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인간요법님 드로우를 더 보거나 하위모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드로우를 더 보죠 핸드 풀되 거기다가 코스트도 챙겨 풀드로우에 코스트도 챙겨주다니 이거 완전 개꿀 아닙니까 사위모 거지같은 저주 좀 지우죠 딱히 못 살 것도 없다 그죠 어 개꿀 뱀 양초 나온거는 좋네요 나야 어떡해 나 지워 깜짝 놀랐네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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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코스트 땡겨야 되잖아 아 잠깐만 드로우 막혔지 아 드로우 막혔어 아 3725님 관로감사합니다 상공지능 필요없지 아 꺼다내기 영코였어 야 이러면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라손때문에 하위모 영코 됐네 근데 다시 뽑으면 영코 아니잖아 설렜네 설렀어 설렀어 아 여기서 걷어내기를 쓰면 하위모를 더 못 굴리니까 여기서 하위모를 빼고 아 아 아 걷어내고 빗잡아 빗잡아 어차피 잡았는데요 뭐 기계학습 아 아 운석 두개나 영코스트야 잠깐만 운석 잠깐만 아니 아 코스트 얼마나 늘어나 이러면 아 이거 깼네 안봐도 깼어 이거는 그냥 돌리면 돼 아 아 운석 또 영코스트야 이게 실력이지 실력했다 실력했다 아 아 이거 저주 5개 점수할 수 있었네 아 아 아 음 비욘드도 못했고 뭔가 아쉬운게 많네 보스 잡으면 저주 줘서 맨 마지막에 철컹철컹 나왔네요